김종배 시선집중 오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우리 사회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1월 27일 토요일 김종배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 등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 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은 편의장 모셨고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은입니다. 네 그리고 윤성은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오늘의 주제를 먼저 오디오로 만나보시고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엄숙하게 실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가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 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적폐교대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제는 판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노동 주사일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의 강한 인권선진국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합니다. 네 지금 여야 5명 대선 후보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후보들 간에 선거전은 뜨거워지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떤지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뜨고 있지는 않다 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이전 어떤 대선 후보들보다 좀 너무 높게 나온다. 이런 어떤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바로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되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의 상이 무엇인지 이걸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이 망고불면에 상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요구되는 리더의 상도 달라지고 리더십도 달라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결국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냐. 결국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정신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은? 일단은 우리가 들어본 오디오에서 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공의 공정이라는 단어를 썼고 사실 심상정 후보도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도 역시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득권에 대한 비판의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핵심은 그러면 왜 기득권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못했고 어떤 부분들이 공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뭔가를 교체하고 판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표를 얻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그 원인을 찾아서 드러내야 되지 않는가 너무 피상적인 어떤 방식으로는 사실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논리성. 일단 논리를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정치계의 적폐라든가 지금의 문제를 까놓고 드러내서 그것을 변화시키겠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성환 편집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디오 자료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저희 피디들이 일을 좀 하죠. 각 후보들의 특성과 차이가 미묘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크게 봤을 때 이번 대선의 어떤 시대정신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후보들이 그에 대해서 적절한 응답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떤 전체판을 흔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때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진보하고 보수로 상징되는 우리가 87년 시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잖아요. 선거 제도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도 정치판에서는 진보 보수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어 오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없는가 그걸 묻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답도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두환 씨가 죽었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노태우 씨가 또 죽었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라고 호명을 하든 뭐뭐 씨라고 호명을 하든 두 사람이 상징하는 구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이래도 계속되어 오는 개발독재 시대의 어떤 흐름을 끊고 새로운 사회로 이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과연 지금 후보들이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문고판이라고 그러죠. 손바닥만한 책. 아주 얇은 책인데 해보니까 200자 원고지로 한 200매 300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책을 넣었는지 우연히 집어들여서 읽었냐면 러시아의 문호 가운데 뚜루겐헤프라고 이분이 쓴 아티클인데 내용이 뭐냐면 햄릿과 동키호텔을 비교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햄릿현 인간과 동키호테형 인간을 비교를 하는데 뚜루겐헤프의 마음은 동키호텔로 많이 쏠려있는 당연하겠죠. 많이 쏠려있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뚜루겐헤프 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뒤에 해제가 붙었는데 이분이 왜 그러면 뚜루겐헤프는 동키호테에 쏠렸을까 그건 당시에 러시아 상황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의 어떤 짜르체제에서 거의 뭔가 뭐냐면 암흑상황 아무것도 어떤 미래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그 누구라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온몸을 한번 부대껴보는 어떤 이런 리더를 갈구하는 마음이 결국은 동키호테의 감정이입을 한 게 아니냐. 사실 그때의 어떤 러시아의 상황에서 햄릿형은 별로 그렇게 필요한. 그렇죠. 이미 햄릿형은 사실 많았지. 러시아의 당시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석을 어길래 이게 그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리더라고 하는 것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시대 상황이 어떤 것이고 국민들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부응하는 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어떤 시대 현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리더십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시대 정신 진단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의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 해결사형일까요 조정자형일까요 뭘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해결사형이 아닐까요 그렇게 보세요 어떤 점에서 변화와 개혁이나 판을 가려면 이런 표현들을 보면 조정자 가지고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좀 뭔가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지도자를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계속 여당과 또 제1야당 이외의 그런 당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똑같다 공격하는 부분이 거기서 거기다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나면 기득권자가 되고 이런 어떤 내로남부를 너무 많이 보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뭔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여당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야당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정말 해결사형으로 그러니까 저도 윤석열 선생님하고 의견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사형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선출된 후보들이 해결사형인가 했을 때 저는 그럼 별개로 치고 검투사형 같아요 잠깐만 검투사는 또 뭐예요? 아니 그 경기장 안에서 서로 너무 살벌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이제 어떤 정권을 교체한다라든지 할 때 했을 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막혀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누군가 뚫어주는 사람을 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제 동키호테형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출연하게 됐던 어떤 계기 같은 것들도 하나의 시대정신을 반영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흐름은 우리가 실용을 선택했던 것인데 그 문제가 결국에 이제 약간의 도덕성의 문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촛불혁명 통해서 사실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을 우리가 선출하게 된 것도 같은 게 시대정신이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못지않게 이제 국민들이 답답하게 여기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해결사형을 이제 원하게 되었고 뭔가 속시화한 우리가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뻥 뚫어주는 그런 형태의 발언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이다 발언이라는 게 듣기에는 좋지만 사실 피하가 그렇게 명확할 수가 없는 거 아닐까 현실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걸 피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뭔가 검투사형으로 가버리는 것 같다 둘 중 하나 정치가 물론 정권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차이는 있지만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동으로 같이 가야 하는 파트너거든요 여야라는 게 그런데 어느 하나를 살벌하게 감옥 보내든지 아니면 심판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려서는 이후에 과연 이 상처가 될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두 번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당의 이재명 후보나 야당의 윤석열 후보나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른바 기득권 정치 구조에 몸을 담아서 의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력상의 공통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는 기존 어떤 기득권 정치 세력 입장에서 보면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체가 거기에 부응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대중에게 가게 되는 이미지는 뭔가 뚝심으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 그렇죠. 해결사형 그렇죠. 이런 거 놓고 본다면 결국은 해결사형을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 물론 해결사형과 조정장의 칼로 무호자라듯이 딱 구액정리가 되는 건 사실은 아니죠 다만 약간의 어떤 무게중심 바로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하나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평론가께서 픽을 하신 영화가 뭐가 디슈예요? 네. 사실 리더십에 관련된 영화는 참 많이 있는데 다양하게 그런데 저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좀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인물들 아니면 정말 시대의 영웅 그렇죠. 다 보내고 뭔가 이제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해서 막 끌고 가는 거 네. 이순신 장군 형이라든가 그런데 보면은 약간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되게 까칠하고 그런 면모들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부하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계가 아니라 신계에 있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완벽하게 그려서 조금 이제 현실적인 리더십을 좀 찾다 보니까 영화에서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모가 디슈에서의 어떤 김윤석 씨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닌가 어느 정도 한 대사 네.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정도의 리더십인데 그래도 상당히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간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개봉돼서 많은 분들이 보시긴 보셨을 텐데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좀 스토리를 추려주신다면 네. 모가 디슈가 뭐냐부터 이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소말리아의 수도입니다. 199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모가 디슈에 나가 있던 우리 외교관들이 있었죠. 그때 유엔 가입을 위해서 소말리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바쁘게 뛰고 있었는데 뭐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은 북한 대사관 쪽에서 좀 방해를 해요. 해방을 놓고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패한 소말리아 정부의 반기를 든 반군이 등장을 하면서 소말리아 내전이 이제 발생하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지금은 뭐 유엔 가입이고 뭐고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남한 측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북한에서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제 그 대사관을 버리고 나와서 남한 측에 별로 끌어온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외교관 대사관 식구들이 막 이제 고민을 합니다.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약간의 갈등도 하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뭐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이냐 좀 상의도 해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같이 탈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러면 우리 윤석열 평론가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리더십 우리가 오늘 리더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한신성 대사의 리더십 매니저 꽂혔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그 한신성 대사는 굉장히 좀 친근한 인물로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에게도 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그렇죠. 뭔가 좀 약간 인간미가 풍겨지는 뭔가 좀 뒤로 딴짓도 좀 하고 그렇죠. 대충 대충 갈 때는 또 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외교관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앞에서 여기서 이제 그 참사관과 서기관이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을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데 그 참사관한테는 너밖에 없다. 내가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기관한테는 뭐 어린 놈이 상관이어서 좀 기분 나쁘겠지만 참아라. 그렇죠. 나이만한 네가 참아야지. 어떡하냐. 그러니까 좌천된 거 아니냐 쟤. 막 이러면서 너가 기분 나쁘더라도 받아줘라.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제 중간에서 그것을 중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 그 외교관이구나. 말을 잘하는구나. 약간 느낌을 먼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외교관과의 대화 그때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막 긴장감이 감도는 남북한 대사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같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그 긴장을 좀 해소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굉장히 유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 지점에서 한 대사에게는 두 번의 결단의 시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대사관의 문을 열어서 북한 대사관 어떤 외교관과 그 가족들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한 번의 어떤 결단의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인적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그때 이제 이 북한 어떤 외교관과 그 가족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본국인은 다르게 보고를 한 거잖아요. 이들이 전향한다 해가지고 같은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했는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줄 것인가 해서 거기서 또 결단을 내리는 두 번의 결단이 있는데 그 결단을 내려야 할 때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주는 그런 모습. 아마 여기서 어떤 리더십을 좀 보신 것 같아요. 전성훈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순간을 담았다. 오. 멋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한신홍 대사 역을 한 김윤석 배우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참 맞는 말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까 두 명 공보관과 참사관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 권력자들이 원래 잘하는 짓이잖아요. 둘 세워놓고. 그런데 보통 권력자들이 이간질 시키거나 이러잖아요. 경쟁시키거나. 이런 경우에 충성 경쟁을 시키는데 그걸 잘 통합을 해서 가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 갈등이랄까요 하는 것은 결국에 북한 측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두 번의 결단의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내부적인 결단이었고 하나는 정말 그러니까 어떤 메인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걸 풀어나가는 모습에서 보여주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제 영화라고 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모가디슈라고 하는 어떤 영화가 설정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리더십이 어느 때 발휘되느냐를 보면 일정하게 추출을 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면 갈등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정서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리더로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리더로서 어떻게 어떤 정서를 담아 안느냐. 그래서 결집된 힘을 끌어내느냐. 이것도 결국은 리더십의 중요한 요건인 것 같은데 리더십을 구성하는 큰 어떤 키워드가 갈등과 정서 이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모가디슈에서 한 대사가 그런 점을 일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 또 리더십이 한 명 더 나오잖아요. 허준호 씨가 북한 대사. 임태주 대사가 대사인데 허준호 씨랑 둘이서 있을 때 남북한 대사가 둘이 있을 때 이제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또 당뇨병 때문에 인슐린을 주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북한 외교관은 굉장히 사람도 좋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좀 연설조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죠. 당위적인 이야기만 피상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연설하지 말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대화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가디슈 이야기를 하면서 좀 리더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흥미진진할 때 잠깐 끊고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주말판이죠. 토닥토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윤성은 영화평론가 황혜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가디슈 영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잠깐 끊었는데 우리 전성원 편집장 입장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느 대목이었어요? 저도 윤성은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대목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왼손잡이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소 이러니까 지금 저는 연기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무리한 시도는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말씀을 이제 북한 대사가 하죠. 그러니까 양손을 다 씁니다. 저는 양손 다 안 쓰고 왼손만 쓰면 좌익이라는 소리 듣기 때문에 양손 다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이제 이 영화에서 한신성 대사의 리더십과 스타일이 이제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갈등을 리더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데 갈등은 저는 크게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해관계. 그렇죠. 이해관계에서 비롯한 갈등이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정의 골이에요. 이 두 가지를 풀어갈 때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인가 했을 때 이 한신성 대사가 보여준 모습은 일단은 갈등 우리가 대립할 때 이해관계나 이런 걸 잠시 내려놓고 거기 그런 대사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남북통일하자는 거 아니잖냐. 남북통일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절체절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까지 데리고 생존해서 이 나라를 빠져나갈 것인가. 이 목표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 실현 가능한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정의 고를 조금 메워야 되는데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장면이 저는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양측 대사의 부인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깻잎장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그걸 서로 잡아줘. 그런 어떤 만약에 디테일이 살아있을까요. 협업을 하는데 감독의 능력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듯 하면서도 그런 것이 쌓이고 서로 신뢰가 구축되면서 결국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을 한단 말이죠. 갈등을 극복하는데 성공하고 저는 그게 이 영화에서 정말 잘 살아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그 직전에 밥상을 차려놨는데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영화를 볼 때는 왜 안 먹고 있지 그랬는데 독탔나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신성 대사가 그걸 딱 눈치채고 자기 밥그릇을 북한 외교관과 바꿔가지고 자기가 먼저 한 숟갈 뜨자마자 사람들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죠. 그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던 그 분위기가 그렇게 깻잎을 떼어주는 찰나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리더십을 구성하는 핵심으로서 두 개의 키워드로서 그러니까 갈등과 정서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제시를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 영화에서도 드러나는 게 그거잖아요. 어찌 본다면 갈등을 해결했던 원동력을 나중에 돌아서 보면 결국은 정서의 바탕을 뒀던 거잖아요. 한대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같은 어떤 피부치 민족으로서 억눌려져 있었지만 억눌려진다고 해서 사라질 수 없는 그 정서를 올라탔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동의를 하니까 갈등의 해결사로서의 어떤 결단이 존중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본다면 별개로서가 아니라 두 개가 세트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신성대사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문제를 해결할 때 아까도 얘기했죠. 밥그릇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논리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 하거든요. 우리가 감성적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최근에 이와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말이 EQ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요새 정동이론 이런 것도 있지만 감동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감성적 지능, 리더의 감성적 지능이 굉장히 필요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것이 영화 모가디우스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어떤 대선을 이야기하면서 리더십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정서라고 하는 게 아까 두 분이 지금 이 시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형은 해결사형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해결사형을 원할까?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많이 깔려 있는 정서라고 하는 게 뭘까로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만 꼽으라는 결국은 답답함. 그렇죠. 그 정서 상태라는 게 답답함. 그래서 이 답답함이라는 정서에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해결사형의 리더에게 원하는 것은 확실하게 요걸 갖고 오라라고 하는 결과를 갖고 오라라고 하는 요구이기 이전에 이 답답한 상황이 뭔가 좀 변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일단 좀 다오.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몸짓과 시도라도 좀 한번 보여 다오. 일단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것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되면 완벽하게 해소하고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 갈등의 정면으로 맞서서 뭔가를 깨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 소부점은 딱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양당에서 대선 후보 선출하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까지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본선 대선에 들어갈 때도 과연 국민들이 물론 결과적으로 통치 끝에 청와대 나올 때 박수받고 나오고 싶겠죠. 다들 모든 대통령이. 그리고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인기가 바닥을 치죠. 레임덕도 뭐 하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서 돌이켜서 이렇게 복귀를 해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 어떠어떠한 과오가 있더라도 이러이러한 지점은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겠구나.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금융실명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과연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런 형태로 그렇게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어떤 복귀가 가능한 것처럼. 그렇지만 그 분이 대통령 할 때 저는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역사가 재평가해 주는 부분이 분명.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저기하게 평가하는 부분 박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성과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겠다 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답답하니까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지만 역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과연 국민들이 하는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든지 이런 식의 단도직입 쪽을 심판한다든지 그런 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게 아까 했잖아요. 해결사항을 원하고 그래서 사이다 발언 이렇게 했다면 그럼 뭔가 통쾌함을 느끼고 호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여야 후보 공인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봉착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론조사항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그와 같이 어떤 것을 잘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두 후보자뿐만 아니라 물론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후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치 무대에서는 조금 낯선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했지만 그건 이제 지방 행정인 거고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사실 낯선 인물이란 말이에요. 행정이지 정치는 아니었죠.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그분의 어떤 그런 유의 발언들이 신선하고 시원하고 뭔가 이제 답답한 현재를 관통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가 보여지면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정치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거 끝나고 더 이상 정치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두 후보 공이 사실 당내에서 경선을 했던 경선 후보들하고 과연 원팀을 잘 이루어서 진행하고 있는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20, 30대가 지금 70%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여기 깔려 있는 거는 아무래도 도덕선 논란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정치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아들 군대 보내고 뭔가 이제 그래도 흠 없이 문제가 될 건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뭐 이렇게 털어서 뭐 뭔지 일반적인 사람의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도록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실은 흠을 잡으려고 하면 잡히는데 이제 이런 또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도덕성의 논란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큰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쉼표를 찍고 저희가 이제 리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대선으로 가면 이게 정치 토론이다 보니까 잠깐 좀 쉬면서 다른 쪽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나서 좀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이제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조직인 간에 리더는 요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또 리더 이야기라면 좀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네이버가 새로운 CEO를 지금 낙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코드가 따라붙어서 언론 보도가 나오던데 자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예고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리더형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프로예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냥 강훈련에다가 한번 떠올리는 거 한 분이 계시긴 한데 아무튼 그냥 거의 절대적 존재로서의 감독님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나이도 많이 어떤 내려가고 선수별하고 나이차도 적어가면서 소통형을 또 어떤 뭐냐면 선호를 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분이 또 그러니까 성적도 잘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요번 또 우승한 경우는 또 그렇게 해당이 되는지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만 아무튼 이런 우리 일상에서는 또 접하는 리더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시대정신이라는 얘기까지 감에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조직이 처해있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리더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경우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흑인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독일에서는 여성 대통령이 여성 총리하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건 굉장히 비상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상상황에서는 비상한 리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게 세계 금융위기. 그러니까 월가의 어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부채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비상시국에는 이제 비상한 리더십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이버도 이제 큰 권력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그러니까 심지어는 언론 권력보다도 상위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조직의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선택한 이제 어떤 비상한 결단이었겠죠. 이게 이제 81년생이고 워킹맘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럼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본인이 실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그만한 위치에 올라간 것이고 거기를 이제 한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겠죠. 기업 운영이라는 점. 아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좀 불합리한 어떤 노동 환경, 작업 환경, 기업 문화 이런 것이었는데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그 네이버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젊은 층이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81년생이라고는 비교적 젊은 나이가 공감 능력이라든지 또 워킹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높게 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해결사형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엄마 리더십이 바로 말씀하신 수평형 그리고 아빠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엄마는 우리가 어려울 때 가서 좀 매달릴 수도 있고 엄마하고는 약간 야자스럽게 이야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요즘 아빠도 많이 그래요. 요새 아빠들도 그러긴 한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권위주의적인 그런 리더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그런 전제를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시대정신과 지금 원하는 것은 뭔가 좀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겠는 조정형보다는 이렇게 좀 행동형 실행형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원한다면은 사실 그런 컨셉을 갖고 가자면은 저는 그 컨셉을 유지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선 때마다 아까 정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맨날 대선 때마다 전통시장 가가지고 마치 서민 친화형인 것처럼 그렇지 않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것을 그렇게 아는데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부스스한 얼굴 찍어가지고 굉장히 친근한 것처럼 SNS에 올리고 이런 것이 저는 무슨 그렇게 큰 정치인에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프로야구 말씀하셔서 딱 또 떠오르는 영화가 머니볼이라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그 빌리빈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선수들이랑 그렇게 친할 수가 없었고 또 구단 스카우터들이랑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을 빚고 막 새로운 걸 도입하니까 욕도 먹고 처음에는 상적도 안 나고 했었는데 그런 과감한 시도가 결국에는 팀을 상위권으로 올려놓는데 이제 원동력이 된 것처럼 그 경우처럼 해결사용이 없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정치든 학계에서든 이른바 데이터 데이터를 중시하고 데이터로 이제 매듭을 저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니볼이 브래드 피트죠. 네. 맞습니다. 저도 좋게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너무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케이스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학계에서 어떤 용어 하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조지푸 나이라고 소프트 파워라는 이야기를 만든 이분이 최근에 우리 방송에서 나와서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일이 잘 되면 리더가 그걸 잘한 결과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리더가 미치는 영향은 한 10에서 14%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리더를 교체되더라도 사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리더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런데 시대가 변한 거예요. 지금은 리더 못지않게 팔로우가 중요한 시대고 팔로우가 리더의 권력을 만들어내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평적화가긴 어떤 권력이 있고 팔로우를 어떻게 팔로우의 권력을 어떻게 잘 나의 힘으로 가져올 것인가 그러니까 프로야구로 이야기하자면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리더십으로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 리더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으로서 큰 꿈을 갖는 사람들도 역시도 그 팔로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을 내가 편성한달까요 아니면 자기화한달까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주인이 리더 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팔로우들에게도 있다. 그럼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이 사실은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안 빠지고 따라붙는 게 소통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찌 보면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지 그건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기본으로 깔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통이 전제되지 않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성립될 수 있나? 그럼 그 얘기는 약간 좀 너무 단순화하면 리더는 뭐냐면요. 거의 선지자하고 선각자여 가지고 그러니까 소통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 다 파악하고 있어서 내리꽂는 플라톤의 철인 같은 존재야. 이걸 깔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소통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본형이지 따로 어떤 분류될 수 있는 유형이 아니지 않은 거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좀 너무 극단으로 치다란 얘기인가요 제 얘기가 그래서 아까 전에 극단하시네요. 극단하신대요. 아까 전에 81년생 워킹맘을 CEO로 낙점한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소통을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조금은 힘들다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면 결국 그걸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혜의 그런 리더십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제가 삐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왜 대선 기간에 후보들이 왜 가서 그 어묵을 이렇게 우고 먹느냐 그것도요. 새끼라면 어묵도 먹을 줄 몰라갖고 그런 해프닝을 연출한 정당대표도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쇼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뭐랄까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일방적인 소통이고 일방적인 보여주기였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더 이상 원치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세대 간 담론에서 이거 막혔다.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굉장히 세대별 분화가 확 이뤄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기성세대가 사람이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자기네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소통보다는 공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워킹맘이 네이버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세대를 내려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위에 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입장이 되어보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감의 리더십을 끌어내기 위해서 인적 세신이랄까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정치하는 사람한테 아니 요즘 미디어 선거하는데 뭐로 그 시장 가서 그러고 그러냐고 내가 한번 또 삐딱하게 물어봤더니 뭘 모르면 입 닫고 있어라.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시장 가서 한번 이렇게 막 먹고 악수하고 막 이러면 그게 잔양이 그분들한테 되게 오래 간대요. 그래서 미디어에 100번 노출되는 것보다 가서 한번 악수하면 그 효과가 더 크대요. 자기가 그걸 체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도 선거에서 보면 그러니까 일일이 방문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크고 손을 한번 잡아주느냐 잡아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결국은 스킨십인데 스킨십이라고 보는 것도 어찌 본다면 어떤 공감행위한 유행이라고 봐야 되니까 결국은 공감이라는 큰 키워드 속에서 그게 용해되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철만 하지 마시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있네요. 이제 정치판에 또 있는 얘기가 어디 가서 행사가 있어서 갔잖아요. 그 행사 끝날 때까지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대요. 바쁜 사람일 텐데. 안 바쁜 모양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딱 인사만 하고 휑 하고 가버리는. 뭔가 바쁜 척을 해줘야 돼요. 바쁘지 않아도. 늦게 오고. 누가 먼저 하는지 되게 또 식순 같고 신경전 버리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원하는 리더는 어떤 형일까 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앞서서도 두 분이 이미 결론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좀 다시 여쭐 이유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마무리 삼아서 이 점이 좀 강조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부터 하면 영린이라는 영화의 중용 23장이 계속 인용이 되거든요. 저는 고전도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립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당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용에 나오는 말이에요? 멋있는데. 네. 이렇게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정원 팬사님은. 저는 링컨 대통령의 겟티즈버그 연설에 대해서. 오늘 다 이렇게 다 인용을 나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서양의. 되게 보면 링컨 대통령만큼 분열과 혐오에 맞서 싸운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북전쟁 자체가 분열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기억하기로는 겟티즈버그 연설에서 인민의 인민을 위한 정부라는 그 구절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겟티즈버그 전투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북군이 처음으로 승기를 잡는 승리한 전투였어요. 그런데 이 승리의 전환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그 겟티즈버그 연설 자체가 추도 연설인데 북군만 끌어안지 않고 남군들의 희생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설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승리에 도치하지 않고 전사한 모든 병사의 영혼을 함께 기리고 이분들의 어떤 뜻.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 뜻은 달랐지만 큰 목적은 같지 않았냐.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위 더 피플인가. 이렇게 헌법에 나오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 민주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흘린 피다. 희생이다. 이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받아서 이 나라를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한 이야기가 겟티즈버그 연설을 불멸의 연설로 만든 진정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통합의 리더십.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워낙 멋있는 말을 인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토 달면 괜히 사죽이고 분위기 깰 것 같아서 그냥 안 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혜문화의 전성은 편집장 그다음에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은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